네, 안녕하세요. 수빈이예요. 네, 지금은요 3시 35분입니다. 저희 달새벳이 태어난 지 천일이 3시 35분이 지났네요. 사실 천일 기념으로 뭘 선물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3시간 35분이 지나버렸어요. 그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연습실 왔습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노래 제목은 달새벳이 메돌립니다. 구독해주세요. 여길 와요 널 얻지니 멈칫고치 보지 말아요 이비서 너 어딜 가요 우리 둘이 번쩍 가는 롱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소리 소리 사람 따윈 어떤 거야 제발 좀 멀리 멀리 저벌리 또 막아줄래? 아무도 웃겨 그만 좀 웃겨 모두 다 갚아줄 거야 난 비뚤어질 거야 Baby 거기서 Baby 달아나봤자 I got you 인기 없게 그렇게 난 정말 인기 없게 그렇게 다른 내 맘 모르니 내 다리며 예쁘잖아 짧은 치매 입었잖아 관심 있게 보란 말야 달샤벨 달샤벨 만일까지 함께 가요 아멘